다이어트 너무 고소 너무 고소 다이어트 라구디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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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퍼 더이어트 다이어트 파이퍼 파이퍼 어떤 대로 만들래? 다이어트 how can i get it? 弟さんありがとう お父さんの手作りってこと? お父さんの手作り お母さんの手作り 分くらいな方で お母さんの手作り 러브 디 러브 디 러브 디 러브 디 러브 디 러브 디 100g 40 룰 러브 디 러브 디 러브 러브 아 아 날리니까 뭐 미니크 치니 마, 도라지니 뭐 가지 아 아~~ 고고나잉 30 고고나잉 오오오 뭔가 네 아는 이거 이전의 영상에서 러블리이터가 로컬한 밀블리의 밀블리의 밀블리 이게 이게 아는 그저 마지막에 전 какую 아는 비밀 비밀 Husi 아쉽게 루카 지옥포니キナーコキナーコでキナーコに 아는 아매에 기타가게도 좀 도로스쿠자라자고 나라지네 네 아지 뭐ですね 아는 기타는 게 낙고 キナコです。 キナコを少しミスペックした感じ? ミルクとかインドのありがちなスイーツ ベジタリアンとかサモサとか それ系の揚げ物も売っていて 隣のお客さんは今チャイナを出ましたけど ローカルなお店 この間マライ これマライ マライを食べたお店でやっとあって 1皿40ルピー マライ売れやすいですよね キノコミ、キナコみたいな味わい 甘すぎないです、これはそんなに あ、でも 最後に あの なんだろう いや、キナコなんですよ で、最後に 口に入れた瞬間はキナコなんだけど 最後に飲み込むときに鼻のあたりで フォワッとミルクの感じ? あのー 甘さは あのー 藤谷のミルキーのキャンディアじゃないですか 白いやって今もあんのかな あれをもうちょっと あれよりももうちょっと甘みが 薄、甘すぎない感じ 程よい甘さってことですね 食べ切りました これもね 昔の バックパッカーさんは うわっ 見慣れない 新しめの100人 あ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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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最近 何を思いました じゃあいいんじゃん 何を思いました あれ あれ そっち よい あれ あれ しかね あ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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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ながら あれ 쪼라 이거 뭐 나이가 나아 이거 내 고유 포기 이거 내 불 왜요? 나가서 나가야 노을 시리오 cutter 하나 둘 셋 가로 맛 맛 맛